이번 코너는 선물을 여러분이 정하는 걸로 좀 해보려고요. 아, 진짜요? 너무 센 건 우리도 현실적으로 제작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또 인심이 있기 때문에 어우, 클라스가 다르구나. 아, 이거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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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래, 좀 너무 심하다.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이야. 제가 할 수 있는 소원이나 채널 시보이가 할 수 있는 소원 이런 거 주셔도. 나영석 PD님이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되면 뭐예요? 제가 언젠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괜찮죠? 그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프로그램 나가서 출연하는데 같이 와주세요. 같이 출연해 주세요. 그건 저한테 영광이죠. 오케이. 그건 벌칙이 아니라 영광이죠. 그래요? 미국인들 앞에서 땡!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형이 뭐지? 땡! 땡! 그들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개인곡 춤 따서 영상 찍어서 올려주신 거 이런 거 해도 돼요. 나영석 PD님이 제 개인 안무 따서 오케이. 제 개인 안무는 나도 따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골프 치세요? 골프 못 칩니다. 아빠가 안 좋아하겠는데? 아, 뭐 효도로, 효도로 되는 거야, 이게? 대리효도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달방 조건 없이 출연이 되는 거 어때요?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바쁘신 분이에요. 되게 형은 TV를 잘 못 보나 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세상이 나의 기준으로 돌아가. 선택권 3장이나 주니까 되게 슬게 생각이 안 나네. 아, 나 뭐 하지? 나 진짜 못 찍겠어. 빨리 빨리 적어, 얘들아. 오케이, 알았어요. 나 모르겠어. 형, 다 적었어요? 아니, 나도 이제 적어 해. 아무거나 쓰세요. 거기 있는 건 사실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왜 그래요?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왜 그래요? 아니, 형. 아니래요. 좋아하지 마세요. 다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나도 형만 한 테니까. 왜, 왜? 이거 할 수 있지. 뭔데? 할 수 있지. 나는 다 여기에 관련된 걸 했어. 자, 이 선물은 잘 킵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갖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럼 고백의 시간 한 번쯤 가시면 왜 미국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회계 시간이에요, 그렇지. 고해성사?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쉽다. 정국 씨는 사실 단점이 없는 막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약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약간 끈기가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어떻게 다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아, 끈기가 없어요? 또 잘하기는 또 잘해요. 좋아하는 것만 해서. 뭘 해도 그냥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재미가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항상 발전하고 싶은데 게을러요. 여러분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형제니까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인가요? 네, 그럼요. 우리 슈가 씨. 가끔 이 무대에서 힘들 때 저는 이제 그 체력을 굉장히 좀 페이스를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체력이 좀 부족하군요. 네. 지금 또 약간 집중이 살짝 좀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 체력이 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그렇다면 슈가 씨의 단점입니다. 평소에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급적? 매우 느끼죠? 아, 지금 왜 이렇게 졸리냐. 지금 정도면 어떤가요? 몇 프로인가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뭐 그렇다네요. 빨간 줄 들어가야 돼요? 네, 빨간 줄 들어가야 돼요. 타락장처럼 떨어지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효과한 거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되게 막 단순하고 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되게 가볍게 항상 이렇게 뭐든지 그러려는 경향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는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너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생각 없는 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게 뭐 잘못입니까? 생각 없을 수도 있죠. 생각 복잡하면 그렇죠. 생각보다 기분 나쁜데? 하하하하하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생각했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기분 나쁜데? 네. 저는 네, 네. 종종 종종 말을 말을 막 합니다. 아하!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태용 씨, 막말 들은 적 있어요? 지민이한테?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자기가 고치려고 해서 그런 거에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민이가 자기 자신이 되게 좀 많이 뭐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마음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고인한테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또 하나 막말을 갑자기 아, 용서받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지민이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지민이는 평소에 심성이 좀 많이 착하고요. 네, 네. 평소에 안 좋으세요? 저는 뭐 갑자기 네 회개씨가 어떻게 한 달 이야기 하시면 돼요. 먼저 한 거야, 그럼? 네, 네. 오케이. 용서합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합니다. 원래 신청 착한 사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RM 저는 이제 어떤 평소의 단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좀 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운전도 전혀 못하고 면허도 없고 그다음에 요리도 이제 거의 잘 못하고 해보려고 해도 항상 망해요, 제가. 해산물도 좀 못 먹고 너무 약간 생활력이 좀 떨어지는 아 약간 사람이 좀 덜 됐다고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느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이 덜 됐어요. 용서합니까? 이건 언젠가 사람 되겠죠? 아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되겠죠? 우리 멤버들에 비해 굉장히 나태합니다. 일단 뭐 하나를 이제 결심하고 이제 행동에 옮긴 했는데 그게 최대 2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운동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작업도 하다가 그만두고 뭔가 약간 이게 제 삘이 안 받으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 좀 미안할 때가 좀 많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책임감이 부족하다. 저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나태합니다. 라고 생각해보니까요.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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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이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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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나치게 해. 너무 똑똑하게 살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출근 제일 먼저 하고요. 메이크업 받으러 가실게요. 눈을 피하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일어서서서 가고 한결같은 모습을 이 형은 천이다. 비디오비라고 불러요. 가디오비디오비. 가디오비디오비.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서합니다. 본인의 생각하는 단점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저요?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웃고 막 이래서 그런지 집에 가서는 약간 오히려 좀 표정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너무 윗면의 그림자가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면 공허해요. 약간 이런 그게 반성할 일이라니 저게 갭차 누가 막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막 누구는 막 그런데 야 진짜 주변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걱정을 시켜서 그게 단점이다. 약간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 욕이 진정한 엄친하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말이 없구나. 네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박수 쳐줄 내용이라기 보다는 뭐라 박수 쳐줄 어쨌든 본인의 고백이니까 고백 받아줘야죠. 그렇죠. 받아줍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의 단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의 단점을 계속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퀴즈를 할 건데 정답을 맞히실 때 정답 대신 여사의 단점 저는 바람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 너무 긴데? 사실 저는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지민 씨가 보니까 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을 길게 할수록 별로 안 좋으니까 진짜 큰일 났네. 고거 한 번 크게 외쳐볼까요? 정국 씨부터 자 정국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민 정정 말을 막 해요. 알음. 저는 사랑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배움. 저는 생각하면 그건 나태예요. 자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못 들으 Freeman 부모님이 욕 본격적인 게임 해보자. 제위부 씨 그럼 왜요? 다음부터 무슨 예정의 게임이 있을까요? 이번 게임은 음악 퀴즈입니다. 세로는 장르 위에 써 있는 게 배점입니다. 그리고 랜덤이라고 써 있는 건 열면 거기에 배점이 나와요. 드라마 영화 장르에서 만화 영화 주제가니까 알고만 계세요. 여러분 모두 기본 점수 200점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동영상 10점 맞추시면 10점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틀리면 감점이 있습니다. 10점이 감점도요? 10점짜리 틀리면? 200점에서 틀리면 감점이 있습니다. 점수를 딸 수도 있고 감점될 수도 있습니다. 아, 드라마 OST구나. 드라마 진짜 모르겠네.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OST를 들려주면 거기에서 제목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 법한 걸 엄선했으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좋아. 나 사랑해요. 나 외웠어. 그냥 우리 가요. 그래, 가요. 가요. 첫 번째니까 가요. 10점 어떻습니까? 가요. 가요 10점으로 산틋하게. 가요 10점! 하나, 둘, 셋. 힌트입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진짜 심평해? 엄마 아빠? 이거 맞춰야겠다. 가요 10점입니다. 어디서 들어갔지? 어, 이거?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 씨! 사이 선배님의 젠트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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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마더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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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인.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I'm a 마더파더 젠트맨. 이렇게 한 거. 우리 첫 번째 숙소에서 이거 많이 들었어요. 정답! 정국 씨 210점 됐고요. 정국 씨가 다음 문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동료 10점 가보겠습니다. 동료 10점. 동료 10점. 동료 어려운데요. 양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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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류라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올챙이송. 올챙이송. 땡!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개구리송.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개구리송. 개구리송. 땡! 아, 이게... 자, 이러면 기회가 날아갑니다. 자, 이러면 모두에게 한... 다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 저는 나태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는 BC.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한 마리. 땡! 저는 사람 좋아. 절 된 것 같아요. 잠깐만, 절 된 아름 씨. 올챙이. 땡!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혹시?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데, 감정하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도전 안 하신 분은 누구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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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because you lose your body. I'll do it à be a power. 공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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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s. 발전하지 못해서 그건. 공감방. coolest.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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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지금... 종종 말을 막해요. 종종 말을 막하는 짐식! 꼬물꼬물. 꼬물꼬물! 아니, 보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 생각이 없는 짐식! 네? 생각이 없는 짐식!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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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을 들으셔서 반성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요. 꼬물쏭! 꼬물쏭! 땡! 자, 지금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좋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 씨.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제가 했잖아요. 저는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덜 된 사람이! 개구리! 개구리! 땡! 개구리 쏭이라고 했잖아. 종종 말을 막해요.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개울가의 올챙이 한 마리. 개울가의 올챙이. 개울가의 올챙이. 개울가의 올챙이까지만 했는데? 아니, 올챙이 한 마리 쏭. 개울가의 올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개구리였는데? 땡! 제목이 그렇게 길다고? 저는 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이 덜 된 사람이 먼저 부저 놀랐습니다. 올챙이와 개구리. 정답! 개구리와 올챙이지, 올챙이와 개구리는 계속 고민하는데. 올챙이와 개구리. 올챙이와 개구리. 올챙이와 개구리. 형, 그거 안 했으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할 것 같아요. 아, 나는 150분이 됐어. RM 씨, 골라주세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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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1초 컷. 1초 컷. 1초 컷. 1초 컷. 1초 컷. 1초 컷. 완전 블레оном우 exam. 1초 컷. 미션. ыми mungkin 말랐고. 1초 거기로 가진 norm. 2초 컷. 2초 컷. 1초 컷. 저동을 역할했던 그룹. 정답을 Evan. 정답을 방 9,000원. 정답이 Cap- 정답이 Cap- 정답이ей Seen- 저거는 사실, 내가 passé는 loop- 좀 더 많이 막혀요. 양심적으로 우리. 나 근데 왜 모리나? 알 수 있지. 그러면 드라마 제목과 노래 제목까지. 제가 볼 때는 태형씨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감이 없고 나태예요. 네네. 도깨비 위얼라이. 도깨비 위얼라이. 도깨비 위얼라이. 저희도 나랑 똑같아요. 쟤는 무조건 아니예요. 스카캐스는 위얼라이. 정답! 도깨비 아니에요? 스카캐스카캐스카캐스카캐이네. net-번c-! Breakfast! iscover 3 죄송합니다, 남자 athlete 주인공! ㅎㅎ 나도 도깨비라고 생각했어. 영화 10점 upgrade. 영화 10점 가시되어서 간전작 session. 다닐 싱 TERMIC. ilesui 인간을 갖고 계십시오. 뭐야? 간철미션? 간철미션? 단체미션. 영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씨. 스타워즈. 스타워즈. 정확하게. 노래. 너무 좋아. 아, 아니네?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덜 된 아름 씨. 어벤져스 엔드게임. 정답! 단체 미션, 단체 미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벤져스. 이거 쓰이는 거 아니야? 이거 쓰이는 거 아니야? 긴장한 단체로 이렇게. 한타, 한타, 한타. 한타, 한타. 한타, 한타. 한타, 한타. 이거 드레이버 알겠지. 한타, 한타. 아, 나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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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생브를 해가지고. 어? 사실 저희가 어벤져스까지는 할 거라고 했는데. 엔드게임까지 할지. 진짜 소름 돋기야. 오케이. 렛츠고. 가요 랜덤. 가요 랜덤 가시죠. 가요 랜덤 갑니까? 네. 가요 랜덤 갑니다. 오픈. 뭐야? 가요 랜덤? 댄스. 자, 이 랜덤은 제 시작은 왜 댄스냐면. 춤 더 춰야 돼요? 춤 더 같이 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가수와 제목을.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신하 선배님들의. 아니, 나는 곡을 못하는데. 3, 2, 1. 땡. 나도 곡이랑 다 아는데. 나도. 내가. 춤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이 노래가. 부모님이. 호자였을 때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지. 신하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신하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춤을 몰라. 뭐냐? 춤 뭐냐? 그러니까 이럴까 봐. 춤을 모르겠어. 춤을 모르겠어. 그가 춤은? 죄송합니다. 지금 춤을 춰. That's because I'm specific. 쉽게 춤을 춰. 정확하게 춰. 춤을 춰다. 춤을 춰는 줄 알고. 춤이 안 춰. 춤을 추워? 춤이 춥다. 춤이 춰. 춤이 춰. 고기, 고기, 고기 고기가 부족해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뭐해? 아, 이런게 크기가 부족하네 크기가 부족하네 자, 연결될다 자, 연결될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나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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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 정국이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정국에게 점수를 해주세요. 정말. 너무 오래된 기호입니다. 정국이 공개합니다. 정국이 공개합니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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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그럼 호박. 그럼 호박. 그럼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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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정국이. 먼저. 네? 맞습니다. 여기 0입니다. 0입니다. 그럼. 저희도 0점이죠? 태영 씨는 부자를 올리지는 않았고요. 호박 씨는 명확하게 부자를 올리고 두 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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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인 거야? 쉽게 도전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 정말 큰 노래야. 정탄소년단의 주황 머리가 있게 한 노래잖아요. 오. 지민이. 아. 이 노래야? 자기 옆에. 종종 말을 막혀요. 정말. 다음. 자. 정 씨. 드라마 50 가보겠습니다. 드라마 50. 자신감 있게. 드라마 50. 드라마 50. 드라마 50. 저도 한 노래 명확실까요? 네. 내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볼까요? 정말 정확하게. 어. 뭐지? 어려운 제목이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만한 말을 할 만한 곡.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게 많지만. – 끈기가 없어요. – 끈기가 없어요. 진짜 많이 도전하십니까? 드라마이. 드라마이. 네. 짱. 와. 진짜. 영어는 거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지.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게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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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램저를... 한우수국에 참 많은 친구야. 뭐야? 아, 이제 말해야 하는데. 이 가수분이 이 가수로 데뷔하셨나 보다. 내가 볼 때는 이 가수로 헤어지는 장면이야. 15년에 가봐야 할 것 같아. 15년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명작. 드라마야 할 것 같아. 드라마야 할 것 같아. 드라마야 할 것 같아. 아, 지금은 안되잖아. 제목이.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공사가 재활 병원에서 계속 나와. 나 이거 기억나. 나 이거 왜 알고 있지? 진짜 계속 나와라. 진짜 계속 나와라. 재활 병원.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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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는 진짜 그야말로 데뷔. 여러분의 데뷔를 한 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데뷔 때 나오잖아. 저희 데뷔 때는 티비를 보면 안되는... 집에. 오늘 초심으로 가고있잖아요. 그때 나온 거 니 말리비. 2013년에. 2013년에. 대작 히트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 제목이 과연 무엇일지? 뭐지? 이 정도 모르는 것도 대단하다. 어디까지? 여러분의 데뷔 앨범은. 사실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고민의식을 담은 앨범이잖아요. 놈을 될 꿈이 없다. 체력이 그렇게 비행이 쉽게 떨어져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 드림 아이 2. 아. 땡. 저는 사람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RM 씨. 학교 2014년? 준비! 우와! 나 어떻게 알지? 대박이다. 장나라 씨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학교는 장혁 씨 나온 것밖에 모르는데. 학교 나오는 건 꽃보다 남자 아닌가? 꽃보다 남자. 그건 알지. 그건 한참 중이지. 제목이 학교 2013인데. 여러분이 데뷔 연도하고도 맞고. 여러분이 그때 냈던 앨범하고도 맞고. 어떻게 알았어요? 저거 힌트로. 형이 진짜 나 때문에. 25점 남기고. 남준이 형이 잘하네. 아, 오케이. 이건 힌트로 솔직히. 남준이 형은 그걸로 하겠네. 가만히 있는데 위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아, 오케이. 진짜 가만히 있어. 자, 오케이. 넘어가자. 영화 30점으로 가겠습니다. 영화 30점. 영화 30점. 자, 힌트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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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면 어느 정도 떠오를 수도 있어. 자.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 저작권이요? 저작권. 어, 어.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 때문에. 자, 책임감이 없고 나 때문에. 세웅 씨. 아, 잠시만. 이게 뭐냐. 3초 드립니다. 3. 라이온 거슬링아. 1. 땡. 3초. 3초. 자, 3초. 이거, 이거.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진희 씨. 라라랜드. 어, 라라랜드. 땡. 지금 라이온 거슬링만 듣고. 라라랜드. 라라랜드. 라라랜드 훨씬 더.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이날 어디서 나왔는데. 형, OST. 그 영화 OST라고. 라이온 거슬링이 나온 거야? 체력이 부족한 슈가 씨. 러브 액슬링. 러브 액슬링. 아니, 그건 언제 떠오른 것 같은데. 땡. 라이온 거슬링 나온 영화는 맞아, 근데? 난 라라랜드.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럼 얘기해봐. 저는 책임감이었고 나테요. 규회 줍니까? 네. 규회? 네. 세 글자. 세 글자.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남자와 여자 주인공 둘이 나온 거잖아. 보통 영화들. 그렇지. 이 노래 유명한데. 이 노래 자체는 너무 잘하네. 뭐라고 하면 애들이 부끄끄렸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뭔데? 자, 이 부분들은 바로. 와, 나 이거 진짜 봤는데. 그리고 영화 주인공들이 부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 폴리 여자 주인공이 부른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스크롤? 그냥 여주만 말해봐요. 여주만 말해봐요. 그냥 여주만 말해봐요. 그 여자 작곡. 그냥 여주만 말해봐요. 그냥 여주만 말해봐요. 여주인공만 말해봐요. 저는 사랑도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랑이다 Santa. 아름 씨!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그남자 작곡. 그 여자 작곡. 맞어, 맞어. 그 여자 작곡 작곡. 못해! 아! 아! 맞네. 춤을 맞춘 거 맞춤면.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곡,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곡 땡! 야, 이제 순서 바꿔봐 어? 그 여자 작곡, 그 여자 작곡, 그 여자 작곡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씨가 먼저 했습니다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곡 여자가 뭐랬어요? 작사 남자가 작곡 정답!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제목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들어보는 거 마냥?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곡 맞아, 돈이 부용하지 아, 감사합니다 드라마 랜덤 드라마 랜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90년도 다시 19년 사이에 그러니까 77년에, 77년에 나왔나 보네 그럼 77년이요? 90년대니까 77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 거 같은데 짱구 아이가? 짱구 지금 스물 몇 살 아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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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잠깐만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노래 누냐 왜? 알지 이거?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아, 내 거 아는데 아무 싶은 너도 너무 싶은 너도 너무 싶은 너도 머리라인 영심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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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친구였구나 저거 진짜 저거 진짜 정력이 쉽게 떨어진 슈가씨 아, 근데 이게 내가 포크 쓸 거야 당첨이다 영심이 그냥 영심이 아니, 아니 말갈냥이 영심이 말갈냥이 영심이 말갈냥이 영심이 땡! 아, 이거 이거 영심이 영심이 뭐, 뭐, 뭐 영심이야? 나는, 나는, 나는 영심이 그냥 영심이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 아니, 내가 네가 해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아니야? 랜덤일 수도 있어 그럼, 너 더 아는 거 아니야? 계속 들어볼까요? 들어봐 영심이야 14살 영심이 응 보고 싶고 보고 싶고 아, 정말 아니, 나는 14살 영심이 맞는데 내 기어로는 모모, 모모 영심이에요? 확실해요? 응 혼자 있을 때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그 시체가 진짜 이름 많잖아요 이름 많아요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진짜 그래서 말이 없어서 사춘기 영심이 사춘기 영심이 사춘기 영심이 땡! 뭐, 뭐, 뭐 영심이는 맞어? 확실해? 뭐, 뭐, 뭐 그냥 영심이라니까 그것만 확실하면 내가 그 앞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 영심이 좋잖아 몇 글자만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힌트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나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전쟁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니까 점수가 너무 깎일까 봐 너 힘이 한번 잡고 봐 내가 질러 봐? 정구야 네? 중학생 영심이 한번 해 14살이면 중학생이야 약간 보고 싶은 영심이 이런 거 아니야? 나도 그거 생각해 학교 가는 영심이 아니야 저는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자, 저렴이 덜 된 RMC 772 영심 772 영심 땡! 안 되네 야 근데 그런 표정으로 답을 맞히니까 되게 무섭다 야 근데 맞힐 것 같잖아 왜냐하면 77년생 노래 좀만 더 들어보면 안 돼? 그냥 영심이라니까 아, 저 지금 아,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봤을 때 영심이 맞아 무섭고 영심이야, 이거 너가 해봐 힌트가 왜 있는 거야? 하나 보여줄게 종종 말을 막해요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영심이 정답 와아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아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아 맞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요 그냥 영심이라고 형, 나 영심이 하고 내가 틀린 거네? 77 몇 점이야? 까봐 까봐 몇 점이야 저거? 아니 잠깐만 근데 저 힌트는 왜 있는 거야? 저 7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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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여러분 아이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너무 쉬운 분들이라서 저희가 1점 드렸어요 아, 진짜 진짜 우리가 너무 꼬았다 가요 한 번 가? 가요 한 번 열자 가요 30점 갈까? 가요 30?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영화 랜덤 갈 건데요 아, 그래? 영화 랜덤 갈래? 네 뭐, 뭐, 뭔데, 뭔데? 만화 OSD 쌍문동입니다, 쌍문동 어? 그거네 쌍문동이면 하나도 없지 아니, 근데 그거는 만화가 아니잖아 아니, 그거 만화예요 아니, 그거 만화예요 아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알아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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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스톱이요 스톱이요 일단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기공룡 둘리 아기공룡 둘리 아기공룡 둘리 쌍문동은 이것밖에 없네 정답 그래 마이너스 500점에서 죽겠다 고길동 수행이니 마이너스 500점에서 죽겠다 고길동 수행이니 제발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000점, 제발 무슨 소리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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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drops 쟤 드라마 아아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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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다 뭉간대. 여러분 내 맘이 있고 지구 한번 해봐요. 지구. 지구를 지켜봐. 드라마 제목입니다. 지구예요!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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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플레이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 제이플레이브. 제이플레이브. 이 쪽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온 그대. 지구가? 그래서 온 그대. 그대. 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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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온 그대 맞는데? 하고 싶은 그대. 끈기가 없어요. 뭐였지? 하지만 끈기가 없으면 좀. 호텔 달루나? 호텔 달루나. 지구가? 지구가? 문상만 해. 호텔 얘기잖아. 제목 맞추는 거야? 아니, 이건 민 선배님이야. 민 선배님. 드라마 제목. 민 선배님. 민 선배님. 왜? 왜? 나 지구가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이 드라마를 안 받아가지고. 왜? 내가 노래에 노래를 공명하잖아. 최고의 노래. 최고의 노래. 하나, 둘, 셋. 도깨비. 도깨비 때. 아니, 왜 도깨비. 도깨비 때. 아니, 왜 도깨비. 나태한 태형 씨.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정답!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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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해랑 달아. 그래, 지구과학 쪽에 어울리네. 나 마이너스잖아. 나 마이너스잖아. 너네 정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수. 나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노란다, 맞다. 노란다. 노란다, 노란다. 노란다 너무 좋지. 노란다 너무 좋지. 되게 슬펐어. 권산을 떤다. 이거 그거는 거의 나 진짜 이거 로그아. 지구과에 가야 되지 않았냐. 바로 가야 되지 않았냐. 바로 가야 할래? probable of her in 20änge. . . . Yeah. . . . . . 쟤는 알았다. 스펀지. 이건 매듭이 잡힌다. 그런데 말이야. 스스로. 이게 뭐지. 그런데 말이야. 영화 오에 스틸? 그런데 말이야?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 체력이 부족해서 침투에 쉽게 떨어져요. 살인 수업. 정답. 왜 그러지? 그가 나에게 기억을 안 나. 알고 있었어요. 난 진짜 스파지맞게 기억이 안 나. 뭐예요? 살인의 추억? 네. 밥은 먹고 다 먹으면. 그래서 밥이구만. 자, 이제 동료 남았습니다. 진짜 맛있다. 동료는 가망 없으면 돼, 나는. 가만있죠. 동료나 가망 없을걸?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지. 당연한 소리지. 당연한 소리. 귀여운 새소리 노래하고 신나쯤 남은 힘을 주고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 진희 씨. 얼마 안 나왔는데? 새소리? 새소리!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땡! 절대로 가봐야 돼. 귀여운 새소리.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엄마 좋아. 자식의 소리? 엄마로와, 아빠만 좋아? 가족사랑, 가족사랑. 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라, 랄라. 근데 멜로디가 되게 신선하다. 하고 싶은 거 많이 적힌 게 없어요. 끈기고 접상복식. 가족. 가족! 땡! 당연한 소리야. 저 땡이 진짜 살지 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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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미야, 땡! 연습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한결같이 그 음을 유지하시죠? 절대은감이에요. 땡! 꼭 미국 불러줘. 나중에 그 지미 페라 한 장 보여주세요. 이게 한국의 땡이다. 뭘까? 당연한 소리. 당연하지. 당연한 소리.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아니, 이건 감도 안 오는데?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정국,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아빠, 아빠 좋아. 빨라. 미안해! 해라. 박자 치지도 마. 어떤 조사를 하셨을까? C++. apse 나는 생각이 없어요. 진실.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딱 맞네.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빠는 엄마 마... 아! 집중력이 지금 바닥이거든요. 진짜? 자. 정신 차리고 슈가! 아빠는 엄마만... 엄마만 좋아해. 땡! 자, 하고 싶은 것만 좀 들어보세요.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땡! 이건 아니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 느낌인데요? 동생 씨, 내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의 걱정은 혹시?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아십시오. 땡!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아직 안 했어. 그럼 해봐, 해봐.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너가 제일 안전빨이야. 시르디. 시르디. 너, 너 지금 약간 좀 살인다? 어? 아, 지금 보니깐 얘 같잖아. 나, 얘가 1등도 안 하네. 지금, 지금 그게 있네. 그래서 지금 사리고 있어요. 관리를 하네요, 점수 관리. 네.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예능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사실 뭐, 뭐. 왜 안전빵으로만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체력을 하니까 집중해, 쉽게 떨어져요. 자, 집중해, 이미 바닥인 슈가 씨.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정답. 아, 아! 맞다니까. 내 얘기만 드렸는데, 여러분은. 랜덤 하자. 오케이.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웃기냐, 저거. 아, 맞아. 랜덤을 열었습니다. 네. 보고 싶다입니다, 보고 싶다. 뮤직비디오에서 사랑했던 게. 왜 다들 그 버전으로 부르는 거야? 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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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 빨리, 빨리 하자. 빨리, 빨리 하자. 아리라, 아리라. 아리라, 아리라. 하자이라. 나라가 왔잖아. 니나 니나 노. 니가 질 영혼 다. 하고 싶은 건 많이 끊기가 없어요. 니나 노. 니나 노. 왜 보고 싶달까? 상자 비유자의 대상을 탄 노래예요. 거기가 눈치하고 나라지죠. 저는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RMC? 봄날? 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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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것 같은데? 대박. 뭐지?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질 씨? 하고 싶은 분만은 끈기가 없어요. 질 씨 먼저입니다. 봄? 정답. 정답. 우와. 몇 점이야? 까봐, 까봐. 그래서 봄날이구나. 보고 싶다. 힐이 되게 좋다. 와. 60점입니다. 60점입니다. 박진 씨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이구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봄날 봄 중에 진짜. 그래도 대놓고 주지 않을까 해서 봄날 했는데 보지 마. 다들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 생각할 때 넌 우리 노래를 생각했구나. 봄 얘기. 봄 얘기길래. 봄 얘기길래. 산나물 캐고 봄 얘기길래. 정답. 야 가만히 있었으면 한 2등에 쓸 것 같은데. 난 선물 없다. 지민이 가만히 있었어. 지민이 1등일걸. 지민이 몇 개 맛있잖아. 자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써내신 소원 있죠? 21개의 소원 더하기 저희가 생각하는 종이까지 포함해서 총 100개의 쪽지를 복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1등은 5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2등은 3개. 3등은 1개. 나머지 4, 5, 6등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자 그럼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내 컷 뽑아라.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 거의 몇몇 빼고? 와.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 거의 몇몇 빼고? 지민이 1등이지. 와 대단하네. 왜왜왜왜. 대단하네. 뭔가 이 점수가 진짜 충격적인가 보다. 남들 웃는 거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왜왜왜왜. 자 이런 점수가 나왔죠.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제이홉. 마이너스 21점. 1점까지 인쇄죠. 야 그래도 괜찮네. 그 다음 B씨. 마이너스 110점. 어? 마이너스 110점. 아 진짜요? 점수가 마이너스라고 하느냐? 마이너스라고 하느냐? 이런 거 보면? RM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는데. 109점. 오. 괜찮네? 109점 깎여서. 관리의 지민. 와 진짜. 261점. 1점입니다. 아 진짜. 얌생이 얌생이 얌생이. 얌생이 얌생이. 얌생이 얌생이. 슈가 씨. 마이너스 44점. 오. 오. 4등이에요. 4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국 씨 점수. 정국 씨 점수. 정국 씨 점수. 마이너스 300점. 마이너스 470점으로. 마이너스 470점으로. 마이너스 470점으로. 항상 그 이상. 그만큼 열심히 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1등 우리 지민 씨. 5번 뽑을 수 있고요. 2등 RM 씨. 3번 뽑을 수 있고요. 2등이네. 그다음에 3등이. 우리 호. 오 진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1인데 3등이 됐어요. 진짜 대박이네. 4대 엄청 마이너스. 1등 5개 뽑아주세요. 내 거 뽑아야 된다. 내 거 무조건 뽑아야 된다. 정국이 거 뽑으면 진짜. 모두가 좋아해. 아 진짜? 뭐야. 어. 아 나 그 색깔 아닌데. 어. 아 이거 아닌데. 자 일단 5개 했습니다. 5개 했습니다. RM 씨. 제가 내 거 뽑았습니다. 확률이 그 확이네.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3개. 네. 어 저 색깔 괜찮은데. 이 색깔? 아니 아니. 오 그 색깔. 그 색깔. 오케이 나 이걸로 할게. 1등부터 공개할게요. 근데 진짜 거의 가망이 없구나. 꽝. 꽝이면. 꽝이면 선물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꽝. 꽝이면 휴지 세트. 야 이게 뭐야? 제가 이거 좋은데요? 꽝.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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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부럽다. 꽝입니다. 야 이거 좋은 거에요? 이거 맨날 시키기 힘들어서. 맞지? 꽝입니다. 꽝입니다. 야 이거 진짜 부럽다. 야 이거 진짜 부럽다. 아 꽝입니다. 아 꽝입니다. 이게 또 꽝이야.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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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단하시네. 와 이거 대단하다. 야 이거 시절하네. 초반에 말했던. 아 사라진이 여기 있네. 아 사라진이 뽑을 법도 한데. 맞지. 꽝입니다. 아 부럽다. 꽝이야? 5개. 와. 아 저거 더. 자 배고파할게요. 휴지. 꽝입니다. 오 꽝입니다. 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꽝이요? 꽝입니다. 꽝입니다. 아 설마 다 꽝이 했어. 설마. 설마. 내가 현금 100만원 썼어. 뭐 다른 거 나왔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야 대박. 버티를 보고 있나. 버티를. 그냥 루이비통으로 썼어요. 그냥 100만원이라기 때문에 그냥 밑에 루이비통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와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옷 주세요. 옷 하나 사주세요. 옷 몇 번 싸드릴게요.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야 그래도 루이비통으로. 그래야. 예고가 나왔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형님 되게 만족하다. 그래. 내가 보다 보다 꽝일 것 같아요. 액세서리. 진짜 꽝일 것 같아요. 정국이가 보는거지. 꽝이야. 보여주세요. 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소정의 기념품. 마스크야? 마스크 좋은데? 마스크 좋은데? 너무 좋은데? 사실은 저희 마스크와 스티커인데. 너무 좋습니다. 15일 거에요? 네. 15일 거에요. 15일 거에요. 15일 거에요. 옛날 그런 느낌인데? 레트로입니다. 그렇죠. 레트로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 각자 소원 멋졌는지 얘기해주세요. 저 나항석 PD님.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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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전드. 그리고 나항석 PD님. 삭발? 그리고 나항석 PD님. 모이칸. 모이칸. 모이칸 진짜. 아, 너 핑크색 머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위험하네. 저런 생각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마 씨. 뭐 썼어? 귀엽게 잘 안나요? 난 생각났어. 저는 현금 100만원이랑 99만원이랑. 28만원? 삼성 핸드폰. 아. 저는 저의 개인 안무랑. 그리고 그 달방. 무료 출연권. 아, 저요? 네, 네, 네. 아유, 그런 것은 사실 영광이죠. 그 영광이죠. 그 영광으로. 뭐, 현금 와인 뭐 이런 거 봤었네요. 아. 와인 좋다. 태용 씨는 뭐 하셨어요? 저는 나항석 PD님 소원권 하나랑요. 나항석 PD님 저희가 밥 먹었을 때 대신 와서 계산해주세요. 계산하고 집에 가야 돼? 그리고 또 나항석 PD님 예능 특별 출연. 그거는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아, 저는 다 물건대 썼어요. 그냥 좋은 자전거?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이거 좋죠. 로고 청소기? 응. 로고 청소기 한번 써보고 싶었고. 알람이 좋지. 침대. 저의 실질적인 소원을 했네요. 각자가 외친 소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가 진짜 소원을 빌 시간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 손 바꿔야겠다. 손 바꿔야지. 뭐, 뭐, 왜? 다 통일하자. 그 삭발로. 여기서 삭발하고. 삭발은 좀 그렇지만. 그냥 탈색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나 탈색은 좀 재밌어. 탈색이 더 아파. 아이돌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핑크버리는. 우리 애가 놀래요. 아이고, 재미있네요. 여러분의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요? 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뭐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수윤 씨. 아, 우리 티슈 키친타월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아니, 무거운데? 어, 여기 편지도 썼었잖아. 누비따가 좀 들어볼래? 오. 야. 뭐야? 쇳덩이 아니야? 아령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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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묵직하다. 야, 야.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야, 남준아. 형. 야. 진짜. 야, 남준아. 너 최고의 앰버서잖아. 우와. 우와, 이거 귀엽다. 어? 우와. 귀엽다. 오, 이쁘다, 이쁘다.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나 지쳤어. 아, 진짜? 네. 아, 진짜? 진짜로? 뭐야, 이게? 이게 뭐, 말레 쓰는 건가?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어쩐지 묵직하더니만. 뭐야. 아, 진짜? 어, 나 줘, 나 쓸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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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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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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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민이께 하였죠? 와, 레전드. 일곱 남자들은 한 달에 또 달리고 달립니다. 방탄소년단 엔지얼버라이어티. 쇼쇼쇼. 한 달 후에. 만나요. 6월 15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